혈압약 안먹고 고혈압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만해지신다면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메이크프렌즈입니다. 오늘은요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할건데요. 얼마전에 구독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혈압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46살인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수치가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약은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약을 먹고 쟤도 혈압이 안잡혀서 큰일입니다. 고혈압이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못잡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네요. 약 없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혈압 때문에 약 먹다가 갑자기 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혈압약을 드시면 혈압이 낮아지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그거 아시나요? 원래 사람의 혈압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요. 그래서 혈압계로 측정을 하면 절대마다 바뀌게 되는데 그게 원래 혈압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인 것이에요. 약을 먹으면 혈압이 아주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갑자기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달, 몇 년을 매일 드시다가 갑자기 끊으면 혈압수치가 크게 움직이게 될텐데 그럼 머리가 핑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약을 안 먹을 땐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해도 혈관 자체가 그걸 버티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안정되니 혈관이 운동을 안하게 돼요. 그러니 갑자기 수치가 튀게 되면 혈관이 그걸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약을 평생 먹어야 되나? 아닙니다. 혈압이 오르는 분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두 번만 오르는 게 아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동맥 경화증도 오고 계속 혈압이 올라요. 동맥 경화증이 오면요. 혈관이 심하게 막혀서 쉽게 뚫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한 번 먹으면 약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 가지만 지켜서 생활하시면 서서히 끊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체중 감량. 고혈압을 가장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기만에서 탈출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혈압뿐만 아니라 온갖 합병증의 원인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체중 감량의 효과는 어느 정도냐면요. 간단하게 1kg 빼면 혈압 수치가 1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체중 10kg을 빼면 수축기 기준으로 10에서 15 정도 혈압이 떨어집니다. 엄청난 효과죠. 혈압약 이상의 효과가 나기도 해요. 운동은 종류가 참 많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는 유산소 운동 하나만 집중해서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해주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걷는 운동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혈압이 엄청 높은 분들은 운동을 하면 혈압이 더 오르게 되니 운동보다는 식단을 먼저 조절해서 살을 먼저 빼주시는 게 좋고요. 걷기 운동이 싫으시다면 수영을 배워보세요.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수영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기에 관절에 큰 무리도 없고 괜찮거든요. 근데 이것도 싫다 하시면 집 안에서라도 걷거나 플라우프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제중 감량 측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너무 빨리 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살 빼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단식을 하고 무리하게 운동을 해가면서 딱 몇 킬로를 빼고 그 다음부터는 쉬고 싶어 하는데요. 의학적으로도 단기간에 많은 체중이 감량되면 오히려 간수치가 올라가서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 뭐든지 꾸준히 오래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배시 식단. 나트륨은 고혈압의 주된 원인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식탁에서 줄이는 게 좋은데요. 이때 고혈압 해법으로 주목받는 식사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공류, 저지방 단백질 및 유제품, 채소, 과일, 견과류 섭취를 늘리고 포화지방과 염분의 섭취를 줄이는 식사법이죠. 이는 혈압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식단을 이야기했으니 도움되는 음식 맛 과제를 더 소개해볼게요. 나트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이 염분을 빼주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이런 해조류에는 나트륨을 빼주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미역이랑 다시마를 자주 챙겨서 드세요. 칼륨이 나트륨을 몸에서 배설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을 늘리는 게 혈압을 낮추는 방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륨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어떤 연구에서는 칼륨을 많이 먹은 게 나트륨을 모두 상쇄할 정도라고 하니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혈압 제기. 운동도 하고 식단도 건강하게 드시면서 이제 혈압 약을 서서히 끊어내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살이 많이 쪄서 체지방이 높던 분들이 이제 정상 체중으로 되어가게 되면 혈압을 한번 재보세요. 혈압 약을 끊고 하루 이틀 정도를 봅니다. 사실 살 빼고 음식만 짜지 않게 건강하게만 드셔도 혈압이 괜찮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약을 서서히 끊어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혈압 체크를 계속 하시면서 경과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혈압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이유로 갑자기 확 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혈압계를 적어도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은 재야 돼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걸 계속하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혈압 약 안전하게 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최소 두 달 정도는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고요. 그 기간 동안에 혈압이 안정적이다 싶으면 서서히 끊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다가도 언제 또 갑자기 혈압이 오를 수가 있으니 그럴 때는 혈압 약 가지고 다니시다가 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약 없이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은 단순히 혈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모두 해당되니 다들 지켜주시길 바래요. 다시 한 번 기억하기 좋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중 감량 1kg은 혈압 수치 1을 낮춰준다. 둘째, 칼륨은 혈압 수치 낮춰주는 1등 공신이다. 셋째, 내 상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메이크프렌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